안녕하세요. Welcome to Speak Korean with Juhee 채널. I am Korean tutor, Juhee. Today, we will learn Korean expressions which we can see in the gas station.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터치해 주세요. 시작하기 종료하기 끝내기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터치해 주세요. 정전기 방지하다 터치하다, 만지다, 손을 대다 헤드셋을 터치할 필요 없어요. 헤드셋을 만질 필요 없어요. 헤드셋에 손을 댈 필요 없어요. 유종을 선택해 주세요. 유 기름 종류 휘발유 경유 식용유 올리브유 선택하다, 고르다 정전기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터치해 주세요. 유종을 선택해 주세요.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터치해 주세요. 유종을 선택해 주세요. 결제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결제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결제 수단을 선택해 주세요. 결제하다, 결제 수단 방법 신용카드, 현금 주유 주유 금액을 선택해 주세요. 주유하다, 주유 결제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다 결제 수단을 선택해 주세요. 주유 주유 금액을 선택해 주세요. 결제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신용카드 할부 개월을 선택하세요. 신용카드 할부 개월을 선택하세요. 카드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피관료 주유가 시작됩니다. 연료캡을 열고 노란색 주유건으로 주유하세요. 주유 중입니다. 신용카드 할부 개월을 선택하세요. 일시불 카드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조회하다. 오늘 인수 이름으로 객실 예약을 했습니다. 네, 예약 명단 조회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연료캡을 열고 노란색 주유건으로 주유하세요. 고, 하세요. 고, 하세요. 밥 먹고 양치하세요. 주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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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에요. 전화 중이에요. 신용카드 할부 개월을 선택하세요. 신용카드 할부 개월을 선택하세요. 카드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휘발유 주유가 시작됩니다. 연료캡을 열고 노란색 주유건으로 주유하세요. 주유중입니다.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유건을 주유기에 걸어주시고 연료캡을 닫아주세요. 주유건을 주유기에 걸어주시고 연료캡을 닫아주세요.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카드를 회수해 주세요.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완료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주유건을 주유기에 걸어주시고 연료캡을 닫아주세요. 닫다. 열다.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하다. 만들다. 인쇄하다. 뽑다.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카드를 회수해 주세요. 회수하다. 꺼내다.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잊다. 잊다. 잊으시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용하다. 방문하다. 경운하다. Known with 주다. You can imply that the action is beneficial to you. If you say, 친구가 한국어 가르쳤어. It means she just taught you. But if you say, 친구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어. By adding 주다, you can emphasize that you got benefit from it. So, 경찰관이 왔어 means just he came. 경찰관이 와 주었어 means he came for me.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유관을 주유기에 걸어주시고 연료캡을 닫아주세요.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카드를 회수해 주세요.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